안녕하세요 김철혜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행정론 제8장의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장은 양이 좀 많아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파트1과 파트2로 나누어서 동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좀 해볼게요. 오늘 말씀 드리지만 그림을 잘 생각하셔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시장과 정부, 정부는 다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늘 고민하면서 행정학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 자치에 대한 건데 주민은 지방정부와 주민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주민은 누구이며 어떤 권한을 가졌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을 공부할 때는 국민주권주의,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국민주권주의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모든 권력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주민주권주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장이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고 원래, 오리지널한 본래적 권한은 대전시민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대전시민의 권한을 누구한테 위임한 거예요? 대전시장과 대전시의원들에게 위임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이 내용들은 지방자치법에 있는 내용들을 주로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 우리가 번지수 하잖아요. 행정구역을 다루는 게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에서 다루는데 대전시면 대전시 경계가 있어요. 그걸 행정구역이라고 해요.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치구역이 되는 거예요. 이 주소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말해요. 우리나라 주민등록법이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은 주민등록지를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등록등본을 뗄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주민등록처분을 뗄 수 있게 되어 있죠. 행정구역의 주민등록. 그래서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 말소된 사람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곳에서 주민등록 초본, 등본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렵죠. 행정적 차원에서. 그런데 이 주민등록은 거주지에 둘 것이냐 취업지에 둘 것인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대전에 와서 있지만 실제 집은 서울에 있을 수도 있고 청주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거주지, 집이 있는 곳이 거주지고 내가 실제 생활하는 곳이 취업지인데 제가 볼 때는 이중 주민등록. 다른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등록을 두 군데 다 두도록 하자. 저 같은 분 고향이 천안이니까 천안에 하나, 대전에 하나 이렇게 이중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정부가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지방 소멸이라고 해서 인구가 쭈는데 특히 시골 지역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 지역에 뭔가 좀 돈도 들어가고 생활이 들어가려면 지금처럼 주민등록을 한 군데에만 두게 하면 좀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두 군데에 주민등록을 두게 해주면 지방 소멸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해설될 수 있고 실제 우리가 생활도 저 같아도 가족이 서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과 대전을 오가듯이 앞으로는 천안과 대전을 오가듯이 두 군데 다 두고 투표권이나 모든 권한을 2분의 1로 해주면 돼요. 세금도 그 해당 지역에 반만 내면 되죠. 그래서 앞으로의 삶은 2도 5촌의 시대 또는 5도 2촌의 시대가 되거든요. 지금은 도시에서 5일을 생활하고 이틀 주말에 주말 농장하러 5도 2촌 사회가 많이 있지만 앞으로는 저 같으면 2도 5촌을 살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에 도시에서 가족들하고 보내고 시골에서 5일을 농사지면서 보내는 2도 5촌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 이중 주민 등록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주민주권주의라고 했는데 그러면 실제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첫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당연히 주인이니까 이용할 권리가 있죠. 그다음에 소속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서비스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민의 권한은 간접 민주제냐 직접 민주제냐에 따라서 의사결정권 즉 내가 직접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결정할 거야 하는 거죠. 이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 결정할 거야.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간접 민주제라고 하는 것은 쿠션이 하나 돌아가는 거니까 간접적으로 우리의 대표를 뽑아서 우리의 권한을 대표에게 위임하고 우리의 대표가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단체장, 대전시의원, 대덕구 지방의회 의원 대전시장, 대덕구 구청장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간접 민주제 하에서는 선거 때만 잠깐 주인 행사하고 실제 대부분의 생활은 주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뽑은 위임인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그런 지위에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직접 민주제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늘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민주제적 요소가 아직도 지금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주민 투표, 주민 소송, 주민 소환 제도가 우리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는 것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의사결정권을 거의 없애버리고 실제 우리 스마트폰 안에서 주민들이, 투표권을 가진 주민들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요즘 성남시 대장동 개발 문제 때문에 화천대유 이야기가 매일 신문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할까 말까 누가 결정하면 돼요? 성남 시민들이 결정했으면 아무 뒤탈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시장이 결정하고 도시개발 공사, 다 위이민들이거든요. 에이전트가 하면서 거기서 이제 소위 지대 추구 행위, 부정부패가 싹트는 것이죠. 좀 더 본질적인 직접 민주제로 가면 주민총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저 뒤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우리나라는 조례로서 주민총회를 만들 수 있게 돼 있고 실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운영을 할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의사결정.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과 관련된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 어떡하는 거예요? 우리 다 회관에 모이자. 다 같이 모여서 토론해보고 결정하자. 이게 타운홀 미팅이라고 해서 주민총회가 되겠습니다. 원래 민주주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마을 자치로 가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인구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대덕구 하나만 해도 17만 명이 돼요. 좀 구가 큰데는 50만 명까지 되거든요. 그 5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없죠. 그러나 앞으로 사이버 세계가 발달되고 요즘 제가 메타버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메타버스 시대가 오면 주민들이 사이버 안에는 공간의 제약이 없어요. 서버만 늘리면 돼요. 그곳에서 다 만나서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접 민주제는 점점 없어져야 되는 제도라고 보고 앞으로 직접 민주제로 가되 다만 직접 민주제 하에서도 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하기에 필요한 지식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해주는 연구기관, 조사기관 이런 것들은 필요한 거죠. 중립적인 조사와 연구를 해서 국민들한테 결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은 필요한데 지금처럼 주민들을 대신해서 결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그런 대의기관은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으로 주민 투표. 주민이 직접 민주제 하에서 주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주민 투표예요. 그러니까 서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결국은 어떻게 우리 투표를 결정하자. 이렇게 하죠. 투표를 결정하되 그러면 룰 오브 게임, 그걸 메타 게임이라고도 하는데 룰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하죠. 우리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결정하는 것으로 하자. 안 돼. 이거는 3분의 2 정도는 참석해야 돼. 3분의 2 참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하자.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대체적으로는 민주주의 다수결 원리라고 해가지고 과반의 참석, 2분의 1 참석에 참석자의 과반의 찬성이면 결정이 되는 걸로 대부분 결정을 하죠.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중요한 결정 상황 등에 대해 주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상황에 대해서는 주민 투표로 붙일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지방자치법에는 주민 투표에 붙일 수 없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 주민 투표에 붙일 수가 없습니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관한 사항 주민 투표에 붙일 수가 없습니다. 돈에 관련된 것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회계, 지방세, 세익 관련 사항도 주민 투표에 붙일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 공무원 보수 관련된 사항도 주민 투표에 붙일 수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행정학 객관식 시험을 볼 때는 다음 중 주민 투표에 붙일 수 없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투표에 붙일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유형의 주민 투표는 국가 정책에 대한 주민 투표인데 이건 뭐냐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거는 장관들을 말해요. 국방부면 국방부 장관, 국토부는 국토부 장관, 환경부는 환경부 장관은 자치단체의 폐지, 분합, 구역 변경, 주요 시설의 설치 등 국가 정책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단체장에게 주민 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치단체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는 누가 다루냐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루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그걸 하기로 했다. 국방부 장관이 하기로 했다. 그러면 미리 행정안전부 장관, 저기 못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야 되고 또 이제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 의견도 청취해야 됩니다. 결국 이제 단체장에게 실시 요구를 하겠는데 단체장이 지방의회 의견을 중앙행정기관에게 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 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주민 투표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방사선, 핵 폐기물 말해요. 핵 폐기물 관련 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 투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주민 투표는 우리 청주시하고 청원군 합할 때 이런 투표를 했고요. 방사선, 폐기물 시설 설치에 관련된 것은 경주, 군산 이런 데서 이걸 설치할 것인가 찬성을 묻는 주민 투표가 진행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 투표의 실시 요구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주민이 직접 청구할 수도 있고요. 또 지방의회가 청구할 수도 있고 단체장이 직권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자, 즉 주민이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권자하고 거의 일치한다고 봅니다. 투표권 행사는 청구권자의 1분의 1 이상 또 5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판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백지에다가 줄 쫙 적어가지고 성명하고 주소 쓰게 돼 있는 게 이게 거기에 서명지가 돕니다. 그다음에 단체장은 매년 1월 10일 주민 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좀 공표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의회에 청구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청구할 때는 제적의원 대덕구의회 같으면 대덕구의원이 8명이에요. 8명 중에 4명이 출석하고 그중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단체장 직권으로 하는 경우에도 지방의회 제적 2분의 1 출석에 출석의원 2분의 1 동의를 얻어서 주민 투표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 투표는 사지선다가 아니에요. 그냥 주민 투표는 이지선다. 즉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묻게 돼 있어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당신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투표 형식이 고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확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야 돼요. 투표율이 33.3% 이상이 되어야 까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미만이면, 이 밑에 나오지만 3분의 1 미만이면 개표도 하지 않아요. 대표도 하지 않고 이거는 주민 투표가 부결된 걸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3분의 1 이상의 참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하고 그리고 뚜껑을 까봤을 때 유효 투표수의 50%, 2분의 1 득표가 찬성이면 찬성으로 확정, 반대면 반대로 확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3분의 1 미만이면 까보지도 않아요. 아웃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공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단체장에게 통제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민 투표로 확정된 사항은 2년 이내에는 또다시 그렇게 투표로 붙일 수가 없어요. 이미 주민들이 전체가 참여해서 결정을 했는데 계속 그거 가지고 국회에서는 1.4 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하죠. 한 번 부결된 것은 그 회기 중에는 다시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이런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또 2년 이내에 또 하자고 또 하자고 하는 것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건 실시 사례입니다. 행정안전부 2021년 통계인데 2005년에 제주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도입하면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주민 투표를 했어요. 투표율 36% 그러니까 까봤죠. 33.3% 넘었으니까 찬성률이 57% 과반을 넘었으니까 이쪽으로 진행이 된 거죠. 2005년에 청주시와 청원군에서 이 두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자고 하는 안이 있었는데 청주시는 찬성이 높죠. 그런데 청원군은 반대가 높았어요. 그래서 안 됐어요. 반대가 더 많으니까 한쪽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저 뒤에 나오지만 그 다음에 이제 청원이 찬성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통합되는데 한참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에 관련된 건데 이거 2005년도에 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이렇게 투표에 붙였는데 투표율은 다 33.3% 넘었으니까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찬성률이 제일 높은 데로 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 룰이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경상북도, 경주시 찬성률이 89.5%인 경주로 이 네 군데 중에서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가 갔습니다. 왜 이렇게 찬성률이 높았을까요? 방사성 폐기물 처분하는데 이렇게 찬성률이 높을 이유가 있을까요? 하는 당근을 줘서 그래요. 그 주변에 니네들 이거 설치하는 대신에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돈도 주고 뭣도 주고 뭣도 주고 그런다고 하니까 그중에 찬성률이 제일 높았던 경주로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장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한 번 나가 떨어진 사건이 뭐냐면 2011년에 무상급식 관련된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걸 걸고 시장직을 걸고 했는데 투표율이 3분의 1이 안 나왔네. 까보지도 않고 아웃됐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2011년에 사실은 어떻게 됐어요? 서울시장을 사퇴했어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되고 10년을 하고 올해 다시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다시 10년 만에 서울시장이 된 거죠. 그 다음 다른 주민 투표들도 많이 있습니다. 면사무소 소재치 결정 가지고도 했고요. 청주 청원 통합 관련된 거든 2012년 7년 뒤에 다시 했어요. 여기도 청원에 대해서 많은 당근 인센티브가 가니까 찬성률이 79%로 돼가지고 이 이후에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파크 유치동에서 관련된 것. 전주 완주 통합 관련된 것도 완주가 반대가 컸거든요. 완주군이. 그래서 반대가 55.3% 나왔잖아요. 여기는 통합이 안 된 거죠. 완주군의 완벽한 완주군의 반대로 이거는 통합이 안 됐습니다. 청원군은 찬성으로 통합이 됐지만 그 다음에 주민지원기금 관리 방안에 대한 것도 있었고 구치소 신축 사업에 대한 것도 있었고 대구 군 공항 이전에 대해서도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실제 투표할 때 뭘로 결정하게 하려고 했냐면 찬성률 플러스 투표율 이걸로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제일 가로 안에 있는 게 제일 높은 여기가 제일 높았잖아요. 의성 여기가 높아가지고 결국은 여기로 갔다고 봐야 되겠죠. 제 고향인 충남 천안에서도 한번 일봉산 도시 공항 개발에 대한 투표율이 10%밖에 안 됐어요. 미개표 까보지도 않고 끝났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주민 투표가 된 거죠. 그러면 주민들이 관심 없으니까 이거 투표에 붙이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부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 투표 살펴보았고 세 번째 주민의 감사 청구와 주민 소송이라는 것도 있어요. 주민이 단체장이 잘못하고 있을 때 이거는 지방의회가 감시 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이 직접 좀 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좀 감사를 해봐라. 하고 주민이 감사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 위반 공익의 현저히 해가 되는 단체장, 대전시장의 사무처리에 대해서 2년 이내에 감사 청구를 제기하게 되어 있어요. 요건은 그냥 한 사람이 하면 안 되고 시도의 경우에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300명, 시군구의 경우에는 200명 이내가 아까 서명을 받아가지고 감사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기관은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 장관, 해당 사무엘, 시군구의 경우에는 특광역시장이나 도지사가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감사 청구를 할 수 없어요.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것,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 다른 기관에서 감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감사 청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런 요건을 거쳐서 감사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마쳐야 됩니다. 주무부 장관이나 광역자산시장이 감사를 해서 그러나 좀 시간이 더 필요하면 미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 청구인의 대표가 있잖아요. 주민 중에 대표 청구인은 청구인은 이 사람에게 감사 과정에서 증거를 제출하거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단체 장애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가장 많이 감사 청구가 된 내용은 여기 보면 민간 위탁 용역 과정의 관리 감독 부실. 이게 짬짬이라고 해서 용역 이런 거 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아는 사람한테 넘겨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한 것이 14건 그 다음에 외유성 해외연수, 지방위의 의정비 인상 이런 관련된 것으로 주민 감사 청구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물론 부정 부패에 대한 것, 예산 낭비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이 감사 청구해서 실제 단체장이 잘못한 것으로 나오면 이 단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민 소송은 감사 청구를 보충하는 제도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 청구 60일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않는 경우나 감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때는 90일 이내에 사건 발생이 발생한 후 90일 이내에 주민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다양한 건에 대해서 주민 소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진행 중이고 이 소송은 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초구의 도로 점유 허가에 관한 소송 또 경기도 용인의 경전철 산업 세종시는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비 지원계획의 취소 청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군수 업무 추집 이런 관련된 것에 대해서 여기 보면 주민 폐쇄했다는 얘기는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판결에서 법원으로 가는 거니까 주민 소송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앞 시간은 이렇게 3절까지만 하고 나머지 내용은 두 번째 강의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거 보시면서 궁금하신 거 구글 네이버에 찾아보시면서 스스로 자기 백지에다가 써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진짜 공고입니다. 여러분들 실제 과제 수행하는 데도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유를 중재하고 이번 첫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 두 번째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